야 걱정하지 말라고! 너무 일찍 와. 알겠습니다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자 우리 또 갓세븐 이렇게 당겨졌네요. 갓세븐 그거. 제가 우리 후배 가수들이 승부를 받고. 아 그러니까. 스피드 있는 친구들이니까. 글로벌 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섭외를 했죠. 그게 신기한 게 이렇게 점프 뛰면 미녀 갖고 진짜 멋있던데. 여기서 돼요 그거? 그러면 위험하니까. 내가 여기 있을게요. 공중에서 미는 거 나 깜짝 놀랐거든요.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돼.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이렇게. 아 진짜 나 이거 깜짝 놀랐거든요. 진짜 멋있어 근데. 아 진짜 대차는 거예요? 이야 공중에서 느려야. 와 공중에서 밀어요. 와 여기 탈타가 났거든 진짜 틀 보다가. 싸이 많으니까 그냥 뭐 하면. 공중에서 빌더라고. 파이팅. 와 보는 건가 없다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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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멋있다 멋있다. 오 오 오. 오 오 오 와. 오 와. 오 오 와. 간다. 우와. 뭐야. 잘했다 잘했다. 잘한다 잘한다. 잘한다 잘한다. 잘한다 잘한다. 여러분들 다들 바쁘신다고 했지만